85세의 박순희 할머니는 4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어두웠고 슬픔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3년 동안 위장암을 앓고 있는 남편을 돌보느라고 겪은 힘들고 긴 시간은 계속되는 겨울처럼 추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가을 어느 날 미국에 사는 아들 준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불씨처럼 할머니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걱정하여 미국으로 와서 자기와 함께 사시거나 여동생 은선이네와 함께 사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은행에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매달 50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망설이고 주저했지만 결국 아들의 설득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미래에 향한 희망을 안고 박할머니는 집을 팔아 돈을 아들에게 보내주었고 딸 은선 내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침 딸 집 근처에는 노인대학 이 있어 동년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어울려 지내고 하모니카를 배우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6개월 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난 듯 할머니는 현실의 냉혹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그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외로움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딸 은선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아들의 소행을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소가리를 할 뿐이었습니다. 노인대학을 다니며 즐거움을 찾았던 할머니는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모니카 소리는 그녀에게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딸 은선은 어머니의 변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노인상담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지도를 건네주는 듯 상담센터에서는 할머니께서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상담자와 대화를 통해 할머니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스스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 은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던 은선이었지만 어머니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은선이 어렵게 오빠 준호와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이런저런 변명만 늘어놓으며 미적거렸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간절한 호소가 필요 없는 것을 알자 이제부터 남매의 연을 끊겠다고 위협적으로 말하니 준호는 이 말에 굴복하고 반 이상의 돈을 되돌려 보내주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노후생활 자금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노인대학에 다니며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하모니카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고 노인대학 친구들과 공원에서 산책하고 카페에 둘러앉아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니 그녀의 얼굴에서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홍역을 치르면서 할머니는 딸 은선과 더욱 더 가까워졌고 늙어서는 딸이 더 좋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노후생활을 대비해 자신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노후를 위한 자산을 확보하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